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저는 아메이사업을 한 지 한 22년 됐고요. 이제 한 달 지나면 23년 차 접어듭니다. 어떤 일을 22년쯤 했다 그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와 되게 오래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직장생활 20년 이상 하면 보통이죠. 직장을 다니면서 부장이나 뭐 이 정도 직급을 가진다 그러면 20년쯤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직장생활을 보통 30년 정도 하더라고요. 25년에서 30년. 저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제가 오늘도 이렇게 미팅장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매일매일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는 삶을 30년 살면 사람의 사고가 고정화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20년째 아메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막 이러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요. 아직도 아메이사업을 생각하면 흥분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얘기할 땐 거의 광기가 돌아요. 얼마 전에 제가 처음 요즘에 후원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랑 이렇게 막 얘기하다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사업을 하셨다면서 아직도 이렇게 아메이가 좋으세요? 그러는 거에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랑 그동안 얘기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눈빛과 톤과 말톤과 이런 걸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 아메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냥 내 삶이다 아메이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쭉 듣다가 나중에 궁금했나 봐요. 근데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흥분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도 아메이가 없이 22년을 살아서 마흔 하나에 제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 그냥 별 낙이 없는 마흔 하나에 그냥 큰 낙이 없이 나 뭐하고 살지? 나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나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지점에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지 않고 20년 동안을 살았더라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 없는 60대를 보내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삶을 생각해봐요. 많은 분들은 삶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한 되는데 저는 잘 살았다 이런 걸 떠나서 아, 어찌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언가에 족쇄처럼 붙잡혀서 자기를 못 찾고 사는 삶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를 끝나고 30대에 접어들어서 아직은 자기가 뭔가 막 힘내서 해보겠다고 그랬다가 잘 안 됐어요. 첫 번째 일이 잘 안 되니까 공백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응원해요. 그 공백기를 안 겪으면 50에 겪어요. 더 무섭잖아요. 지금은 공백기를 겪으면 생각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얼마나 원해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 30대의 공백기를 겪는 건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밤새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둬요. 아무 잔소리 안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씩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는 약이다. 지금 이 시간이 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 그 시간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 1, 2년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더니 이제 뭔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젊어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스케줄에 맞춰서 사는 거지. 7살, 8살, 7살이 되니 유치원을 가고 요즘 한 3살, 4살에 가더라고요.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갔다가 졸업하니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니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니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니 취직하고 취직해서 돈 좀 버니 결혼하고 결혼했을 때 애 낳고 애 낳았으니까 정신없이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나이가 50인 거예요. 내 나이가 60이고 그러면 애를 굉장히 뽀개지게 잘 키웠냐 내가 뽀개지게 잘 사냐 내 인생 뒤돌아서 후회가 없냐 그렇게 앞만 보고 가는데 열심히 가지도 못해요. 열심히는 가죠. 그런데 결과를 내는 것에 늘 지쳐 있어요. 시험에 지치고 취직할 때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 궁극적인 나의 삶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을 어떤 게 목적이에요? 행복한 거죠. 행복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내 주변에 많이 모으고 사는 걸 배우고 그걸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30대까지 40대까지 하는 일들이 나의 삶과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일을 하다 보니 포기하고 공부하다 보니 포기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 친구 딸이 29, 28 이럴 때 되게 명언을 했어요.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외고 나오고 연대 경영학과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학교 다닐 때 이 엄마가 남자친구를 살릴 때마다 이렇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좀 착해요. 모범생이고. 그런데 28살이 되니까 엄마가 계속 너는 남자도 없냐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랑 같이 했을 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랑 셋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친한 엄마 친구여도 그런 말을 엄마 친구 앞에 사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확 쏴붙이더라고요. 나 착한 딸이 아니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이 난리를 치더니 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남자친구 안 사귀어 너 난리를 치냐 어? 그럼 나한테 남자친구 사귀라고 너 되게 얘기하지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서 방으로 훅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암에서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까지 최고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그런데 갑자기 서른이 되면 돈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공부는 돈을 잘 버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41까지 돈 버는 방법을 몰랐어요. 암의 이루 돈 버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엄마한테 돈을 잘 벌려면 일단 네가 어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돈을 잘 벌려면 네 분수에 맞는 돈을 벌어야 된다. 네 분수에 맞지 않는 돈을 벌면 우한이 따른다. 돈에 대한 제한을 주는 거죠. 내가 얼만큼 어른이 돼야 돈을 많이 버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었고 전 아줌마도 막 쓰고 싶었고 차도 좋은 걸 몰고 싶었고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내가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아휴 그냥 뭐 이 정도도 괜찮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포기하고 공부하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뭘 잘하려면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포기한 가장이 50이 넘어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랑 아이들은 너무 친한데 나는 외부인인 같은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하는 가장도 있고요. 열심히 일한 엄마 가장도 있죠. 엄마 가장도 어느 날 보면 나는 아이를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아이한테 뽀라다나 더해주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아이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기 싫어. 그리고 나는 엄마가 맨날 집이 없는 게 싫었어.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 중에 얘는 타고나기를 아주 최악으로 타긴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었고요. 여행은 한 번 되게 좋은 여행을 갔어요. 유럽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30대 중반에 퇴직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퇴직금 탈탈탈 털어서 그래서 유럽여행을 갔는데 그때 파리 에펠타우 앞에서 앞에서 우리 남편이 비디오를 찍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매번 매해 이런 여행을 보내줄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돈을 잘 벌 예정이었거든요. 잘 버는 대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쯤에 한 천만 원 들여서 내가 너에게 여행을 얼마든지 보내주지 그래서 아주 화건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메이로 여행 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그 여행을 두 번 다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 여행을 못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돈이 있고 상황이 좋을 때 친구를 사귀는 거지 다 친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직장 동료 동네 아줌마 그래서 내가 만나는 친구가 동네 아줌마면 동네 아줌마 수준 되는 거예요. 그 오래 안 걸려요. 아까 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보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수준이 있어 보여서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가족은 제일 포기하고 쉽지 않은 게 가족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엄마 돈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제가 혀를 깨물고라도 우리 아들한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돈 없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돈 없다는 얘기를 엄마가 많이 안 해도 돈 없는 걸 너무나 뻔히 봤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미리 미리 알고 포기하는 게 있다는 걸 우리 아들은 되게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성향이 얘는 엄마가 어렸거나 가정이 어려우면 알아서 다 포기할 아이더라고요. 제가 혀를 깨물고라도 우리 아들한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돈 없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마흔 하나에 그게 딱 점검되는 순간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뒤지고 돌아다녔고 결국은 할 게 없어서 그냥 남편이 버는 돈을 잘 모으는 방법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집에 집으로 조용히 얌전히 들어갈 때쯤 다시 아메이가 저한테 왔거든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할 수 있고 내 능력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말을 못해도 되고 그런 말 때문에 그냥 믿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딱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마흔 하나까지 사는 동안 아무도 이런 조건으로 나에게 일을 권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조건 없으므로 나한테 일을 권하는데 중요한 건 그 일이 죽을 때까지 천만 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저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분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믿고 따라가보자 라고 생각했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무엇을 하든 돈이 없다고 얘기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이번에 한 100만 원만 도와줘 그럼 150 주고 200 주고 이번에 엄마 나 얼마 줄 수 있어 그러면 한 200 주면 돼 그럼 우와 우리 엄마 역시 통커 막 이랬지 아이가 100만 원만 엄마한테 달라고 해도 될까 그럴 때 엄마가 50만 원을 주거나 야 100만 원만 그 50만 원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이가 달라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망치고 싶으면 용돈 많이 주라는 말 있죠. 그래서 용돈도 늘 자기가 달라는 걸 줘요. 그런데 아이가 달라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 예비비 동훈아 이거는 좀 너무 딱 네가 기획된 거잖아. 항상 인생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예비비 여기에서 곱하기 20% 곱하기 30%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줬지 자기가 딱 얘기하는 오 됐어 이 정도면 적은데 얘가 이 정도 달래가 줘야지 그리고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가족에 있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가족에 있지 않아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한 거니까 그런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놓을 수 없는 제일 큰 현실이 제일 큰 이유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애가 어려서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난 아침에 늦잠을 자야 돼서 난 드라마를 봐야 돼서 그리고 난 당장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야 돼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두세 군데 뛰면서 3년 후부터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한 한 년에는 1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일을 포기하는 거죠.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가 결국은 언제 내 현실을 직시하냐면 더 이상 나에게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일도 없다고 생각할 때 후회하지만 너무 늦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은 항상 오지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러면 그 내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30대가 그래도 좀 낫겠어요. 50대가 낫겠어요. 지금이 낫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게 저는 암에 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암에를 선택한 이유예요.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는데 믿어지진 않았지만 계산을 해보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어떤 설명을 사람들한테 많이 했냐면 너랑 나랑 둘이 쓰거나 너랑 나랑 해서 한 대여섯 명 열 명 스무 명이 쓰는 걸로 네트워크 형성된 거라면 죽고 난 다음에 돈 안 나올 수 있고 나 병원에 원하면 돈 안 나올 수 있어. 왜? 한 열 명 스무 명 다섯 명 이 정도는 어때요? 나 아픈 거 다 알아요. 내가 안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열 명에서 스무 명 사십 명 백 명 이백 명으로 늘어나면 내가 아픈 거 몰라요. 내가 여행 가도 모르고요. 내가 죽어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그리고 내가 진짜로 물건이 좋아서 제품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샴푸가 진짜 좋으면 아니 이은경 때문에 머리 안 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암회사업을 한 3, 4년 한 이후에 제가 팔을 다친 적이 있어요. 두 달 동안 오른팔을 다쳐서 기부스하고 내가 운전을 전혀 못해서 아무도 못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해에 매출이 올라갔어. 그 해에 그 두 달이 매출이 높았었어요. 뛰어오르는 달이 그 두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해서 이게 네트워크의 매출이 줄어들면 평생 들어오는 걸 보장할 수 없죠. 평생 들어오는 건 지금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게 우리 파트너 중에는 아파서 3년째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5년, 6년, 10년 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상속이 안 돼요. 아이한테 상속이 안 되면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20살이 돼서 가입할 때까지 그 돈을 아메이카 킵해요. 그런데 그 그룹 밑에서 지금 계속 사업하시는 분이 천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업이 평생 들어오다 못해 상속해서 자신 인생까지 해결된다는 걸 저는 20년을 해서 경험을 하지만 처음에는 이걸 그냥 믿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늘어나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다 죽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물건을 쓰지 못하게 모두 탈퇴시켜야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인데 어떻게 탈퇴시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죽고 나서 자식 인생까지 해결한다는 걸 제가 믿게 됐어요. 경험을 못했더라도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 대박인데 누가 거절해요? 네가 거절한다고 내 자식 인생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 네가 날 비웃어? 네가 비웃는 거 내가 이겨내는 걸로 내 자식 30대 40대 어느 날 너무 속상한 날 내가 아들한테 야 쉬다 와 50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나 죽어서 힘들 때 맨날 14일날마다 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엄마 너무 현명해. 매달 14일마다 1년에 한 번 제사가 아니에요. 매달 14일마다 엄마를 감사해. 연말 보너스 나올 때는 큰절 한 10번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또 뭘 느끼느냐 손자대까지 해결되는구나 이게 가문의 번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20대들이 막 그룹에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진짜 인세네 진짜 상속이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평생 들어오고 상속으로 자식 인생까지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구나 필요한 좋은 제품 태어나서 임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머리는 감고 누구나 세순하고 누구나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쓰는 제품 중요한 건 이거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가 이건 거 아세요? 소비가 투자가 되는 사업 많은 사람들이 돈이 돈이 나가서 돈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소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보던데 머니 어쩌고 어쩌고 이런 클래스로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지갑에 돈을 갖고 다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돈을 쓸 때 친구 많이 데리고 와 이러고 쓴대요. 그런데 돈을 쓸 때 여러분 되세요? 저도 해보라고 노력을 했어요. 얼마요? 네. 얼마요? 이러지. 가면서 너 또 가서 두 배 친구 데리고 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신병이 아닌 이상 훈련이 되거나 저는 그걸 따라서 몇 달 하다가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런 순간 딱 아메이가 생각났어요. 샴푸를 마트에서 써요? 소비해요. 샴푸를 아메에서 써요? 투자해요. 이 개념을 처음에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메에서 화장품을 써요? 투자해요.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 써요? 소비해요. 투자와 소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얘가 더 큰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비냐? 그냥 끝나는 거냐? 내가 계속 모래밭에 물 붓는 식으로 돈을 보여야 되냐? 1년에 평생 1년에 내가 쓰는 샴푸를 계산하고 평생 쓰는 걸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한 번 써서 머리가 안 빠지는 샴푸를 가지고 30명의 소비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쓰는 샴푸가 빠지기도 남지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메인은 소비가 투자가 되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로보트 기오사키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을 쓴 거고요. 그런데 저는 돈 버는 것만 생각했어요. 여행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여행을 가면 저는 화장실을 못 가요. 일주일이고 열일이고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전 지금까지 저보다 장 안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전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여행을 가면 화장실을 못 가는데 안 아파요. 저는 호흡곤란도 있고 한 번은 쇼크도 있는데 외국이나 제주도나 집을 떠나서 하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여행을 가면 좋으니까 넌 여행체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멜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극도로 긴장상태에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가면 극도로 긴장상태로 안 아픈데 극도로 긴장상태이기 때문에 변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에너지를 쓰고 오니까 여행 갔다 오면 아픈 거죠. 그래서 아 그거 내가 계속했다가 여행지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아멜을 했는데 아멜 여행을 저는 22년 동안 아멜을 하면서 아멜 여행을 20년째 다니고 있어요. 수석을 가면 이런 대접을 해줘요.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은경 김두남 펜마를 들고 누가 서 있어요. 현지에. 그래서 카트로 짐을 다 끌어서 가서 우리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하죠. 하와이나 괌같이 저런 리무진이 좀 있는 데는 리무진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 리모 서비스라고 그래요. 리무진이 영어로 리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모 서비스라고 해서 리무진을 대절해놔요. 누구를 위해서? 수석 이상을 위해서. 수석 이상은 리무진을 타고 호텔까지 가요. 여기서 이쪽의 소리 남편이 찍은 거죠. 한 12명이 타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차를 살아서 타야 되겠어요? 죽어서 타야 되겠어요? 살아서 탑시다. 그렇죠? 살아서 타요. 그러니까 평생 이런 차를 못 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막 자랑하는 게 난 이런 차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한테는 불가능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만 가능한 거라면 이건 자랑질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어두세요. 나도 저런 차 탈 수 있지 않아? 여행 가면 저런 차 타는 거예요. 리무진이 되게 귀하고 큰 차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치앙마이 뭐 이런데 뭐 브루나이가 왕이나 저런 차를 타거나 뭐 그런 그런 데는 벤치가 나와요. 벤치가 나오고 이제 최윤정 서정원 사장님처럼 핀 높은 분은 롤스로이스가 나와요. 10억짜리 그런 차 타봐요. 한 번 뭐 안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나도 롤스로이스 타보니까 그러니 아 근데 아 근데 제네시스가 나 뭐 이래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생각하는 여행보다 몇 차원 높은 여행이어서 여행이 저는 감동이 있어요. 아메 여행은 뭐 이렇게 나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여행이 아니고 이번에 저는 크로아티아를 못 갔어요. 크로아티아 가기 바로 전날 새벽에 우리 남편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그 전날 바로 여행을 캔슬하고 그러고도 마음에 아쉬움이 없는 아쉽긴 하죠. 그래도 크로아티아는 제가 가고 싶었던 데니까 그런데 다음에 또 가요. 다음에 또 가는데 혹시 알아요? 다음엔 더블로 갈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행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하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아쉽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여행을 갈 수 없다고 내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행이 나한테 티켓이 와도 나 이번에 안 가. 난 거기는 많이 가봤고 나 치앙마이? 아우 거기 다섯 번이나 가봤어. 난 이번에 하와이 갈래.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삶이 여러 번 앞에도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크로아티아를 못 갔는데 이렇게 사진사를 대동해서 하는 여행 해보셨어요? 대통령 의전이에요. 사진사 대동은. 그렇죠? 사진 작가가 대동하는데 저런 분들이 그냥 동네 사진사들이 아니고 연예인하고 유명 국회의원 이상급들 외국 갈 때 아니면 무슨 회의할 때 사진 찍는 그런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 담당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기자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페이가 비싸겠죠. 그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로아티아는 못 가서 이런 걸 못 봐서 제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다 사진이 컷이 전부 예술이에요. 이번에 사진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볼 때마다 이런 인생 컷 놓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갔다가 찍는 사진만 봐도 좋잖아요. 제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 간 매주고리에 저는 천주교 신자거든요. 좀 나이롱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성지 중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어서 제가 본 여행을 되게 기다렸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요. 제가 이런 데 다닐 만큼 너 좀 성당 좀 더 열심히 다니다 와라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이 여러분 앨범에 장식을 하고 있다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늙어서 과거를 회환할 때 이런 사진이 앨범에 많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2014년인가 15년에 발리 갔을 때 그때는 그때 이게 최초로 이런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사진관을 만들어 놓고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갖고 이런 사진을 다 이렇게 액자로 다 만들어서 줘요. 이거는 아크릴 액자로 완전히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런 암하그램 앤틱 앤틱 암하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메르 오래하면 이런 게 추억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동을 주냐면 도착하면 호텔에 선물이 쫙 있어요. 이렇게 한 4, 5일 동안 먹을 라면 음료수 그리고 와인 견과류 술안주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도 주죠. 이건 밥값이에요. 이번에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고 매일매일도 줘요. 매일매일 나갔다 액티비티 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호텔 문을 딱 열기 전에 기대가 돼요. 오늘은 무슨 선물이 있을까. 침대 어떤 날은요. 침대에 쫙 하얀 시티의 장미꽃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 때 쫙 막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막 꽃잎 흐트려놓고 그런 날도 있고요. 어떤 날 어떤 때는 막 넵킨 아트 같은 걸로 막 해놓을 때도 있고요.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이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지금 USB가 꼽혀 있어서 두 개는 마그네틱이고 두 개는 열쇠고리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게 생강 쿠키래요. 거기에 유명한 그래서 생강 쿠키를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생강 쿠키 이게 생강 쿠키고 이게 이제 기념품으로 만든 거 그리고 이거는 크로아티아의 지도예요. 우리 드브로브니크 이번에 갔던 그 도시 도시를 저렇게 조형을 해갖고 어디든지 진열해 놓고 볼 수 있게 기념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집에 20년 동안 쌓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뭘 끄내면 아메이예요. 뭘 끄내면 이거 뭐예요? 아메이예요. 이거 뭐예요? 아메이예요. 가방도 다 아메이예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사업을 했는데 아메이사업이 내 삶의 모든 거와 함께하니까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아서 부태여 후회할 일도 없고요. 아메이를 꾸준히 열심히 했는데 건강이 좋아지고 아메이를 꾸준히 열심히 했는데 여행을 맨날 보내주고 아메이를 꾸준히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잖아요. 어디 가서 만나면 저보고 안착하실 거죠? 제가 여러분 커피 한 잔 사주고 커피 한 잔 하시려면 저 싫다 거르실 분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친구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제가 그동안 다닌 여행인데 2002년 12월 하와이가 저의 첫 여행이에요. 가족 여행이고요. 근데 여기 색깔을 같이 한 거는 같은 여행지예요. 호카이도 삿보로 삿보로 제일 많이 갔죠. 이번에 만약에 내가 삿보로를 못 가도 여러분 아쉬울 관계도 없어요. 반드시 몇 년 반드시 가요. 또 가요. 그리고 아메리카 좋아하는 여행지가 있어요. 뉴질랜드하고요. 뉴질랜드하고 뉴질랜드 세 번이나 갔죠. 그리고 시드니 시드니 되게 좋아해요. 골드코스트 시드니 케언즈 호주 이번에 내년에 또 시드니 가거든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계속 간다는 거고 한 번 갔는데 안 좋아.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좋은 데는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계속 기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올해는 못해도 내년이나 후년에 나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한 번 아멜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돼요. 앞으로 또 하나 있을 아주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19년이 60주년이었잖아요. 29년에 70주년 라스베가스 여행은 다이아몬드 이상이에요. 그렇게 다이아몬드 이상 여행을 여러분이 또 계획하고 가실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잠이 많아요. 건강해지고 여행도 맨날 가고 저런 여행을 1년에 두세 번 저 여행 중에 제가 우리 아이가 6학년 때 유학을 가서 대학원까지 유학을 끝날 때까지 제가 수시로 외국을 다녔던 건 다 뺀 거예요. 나중에는 여권에 도장 찍을 란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될 정도로 해외를 수시로 드나드는 걸 모르겠다고요? 아메이루 우리 남편이 자기 돈 되게 잘 벌 것 같아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한 그 옮길 회사는 유럽여행 갔다 왔더니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 막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이력서 내고 그럴 때 제가 위기를 한 번 느끼면서 이게 50에 이런 일이 생기면 심각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내가 지금 이 좋은 인간성을 얼만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해봤어요. 3개월은 아주 온화하게 웃으면서 괜찮아 쉬어 이럴 수 있는데 6개월 지나면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요. 1년 지나면 돈 못 버는 남편을 엄청 구박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인간성을 유지하고 사는데 가장 베이스 기본은 돈이에요. 돈이 사랑을 지켜줘요. 사랑이 돈을 지켜주지는 못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맨날 너네들 사랑이 최고인 것 같지 웃기지마 돈이 최고야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젊고 이쁜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무 세속적이야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랬거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일 수 있어 이랬는데 그때 그 말이 진짜구나.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이 지켜주는 게 많구나. 그런데 그런 나이에 많은 걸 지켜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버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돈 버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나이 하루에 대부분을 직장생활을 하니까 사이드머니를 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어때요? 대기업들은 뭐가 하나 잘 될 때 또 하나 만들고 또 잘 될 때 또 하나 만들고 그래서 대기업 대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개 계열회사를 갖고 있는 게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은 대기업은 계열사를 계속 만들면서 계속 돈을 버는데 나는 어때요? 돈 버는 줄기가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를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서 바꾸면 또 하나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돈 버는 줄기가 여러 개여야 된다는 걸 전 아메일을 통해서 알았어요. 집도 하나인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부자인 줄 알지만 부자가 아니에요. 집이 두세 개 돼야지 부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해요? 집이 하나인데 돈이 생기면 하나를 더 넓혀 하나를 더 넓혀 더 넓혀 그러면서 계속 뭐가 늘어나요? 그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나죠. 제가 아메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그러니까 돈을 좀 모으는 사람들은 작은 집에서 전세를 살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은 전세를 주고요. 작은 집 하나를 더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시드머니를 만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메일 하기 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잘못 나온 거죠. 돈 버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닌 거죠. 저 경영학과 나왔어서 어디 가요? 증권회사에 가요. 증권회사 가서 우리 남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증권회사에서 우리 남편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다 아주 최고의 의문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런 나이잖아요. 60이 넘었으니까 다들 증권회사를 계속 다닌 사람 돈이 많냐 그랬더니 그네들 돈 하나도 없어. 자기가 이렇게 보더니 한 두 명 정도가 돈이 좀 있어. 한 명은 그래도 100억 넘게 돈이 있을 거고 한 명은 몇십억이 있을 거고 대부분은 그냥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를 다닐 때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돈줄기가 하나인 사람은 결국 큰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선택할 때 여러분은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나눠놓고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 분 이것도 저 아메이 하고 나서 알았어요. 나는 살면서 필요한 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런 책이 있듯이 저는 살면서 필요한 일은 아메이로 다 배웠다. 그래도 가원이 아닐 만큼 아메이를 알면서 제 사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을 하냐면 급하고 중요한 일은 누구나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일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재미있는 일이 다 여기 들어가요. 게임 골프 드라마 친구랑 노는 거 커피 마시는 거 맛있는 커피 찾아다니는 거 쇼핑하는 거 마트 가는 거 마트 가는 거 필요한 걸 쓰기도 하죠. 그런데 마트를 20년째 잘 안 간 저희 집은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우리 집 와서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장님 내는 집은 군덕아개가 없어요. 안 사요 제가. 왜? 마트를 안 가니까 보질 않아. 저도 보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홈쇼핑을 보거나 제가 인터넷 쇼핑을 맨날 하는 사람이면 저도 엄청 살 거예요. 보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내가 쓸 것 같지 않아. 뭐 하는 사람은 그걸 30개 사가지고 파트너들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 뭐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이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여기다 쓴답니다.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면 여기에 시간을 쓰셔야 돼요. 얘는 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 응급실 가는 거 아이가 아픈 거 그리고 당장 오늘까지 해결해야 되는 관리비 이런 건 급하잖아요. 안 하면 연체료 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다 하죠. 그런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뭐예요? 전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거든요.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뭐예요? 자격증들을 따세요. 제 친구는 환갑에 뭘 시작했냐면 감정평가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래서 야 늙었는데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따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몇 년 동안 수습처럼 이래야 되는데 그럼 65세예요. 65세에 인지학 자격증 따고 소습된 사람을 여러 번 쓰겠어요? 30대부터 해갖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안 하고 자꾸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내가 이제 나이 들어보니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정년이 정년이 이제 느껴지니까 나를 아무도 자를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자격증이니까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대부분 미래 준비여서 영어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그런 거거든요. 이거 진짜로 TV에서 했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IMF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가 힘들어질 때 다들 막 불안한 거죠. 회사가 나를 책임져주지도 않고 그래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영어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영어학원 앞에 갔어요. 영어학원에 가서 왜 영어를 배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대답이 진짜 하나같이 뭐라도 해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앞으로 영어는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돈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안전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뀌어요. 자꾸 아까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의 시점으로 10년을 준비했는데 10년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유행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인데 그 돈도 어떤 돈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정액을 준비하시면 안 돼요. 10년 전 20년 전에 1억하고 지금 1억은 완전 다른 돈인 거 아세요? 20년 전에 연봉 1억이면 임원급도 연봉 1억이 힘들었었어요. 20년 전에 직장인들 평균 연봉이 4천 이었었어요. 임원급들이 7, 8천 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부장 정도 되면 1억이 넘어요. 웬만한 회사를 다니면. 그리고 어저께 어저께 듣고 제가 진짜 그런가 그랬는데 회사에서 저절로 저절로 가니 잘 취직해서 승진 해서 이사가 돼. 전무 상무 이렇게 되면 연봉이 한 2억에서 3억 사이래요. 그런데 제가 꽤 높은 분을 아는데 그 분이 3억 5천인데 이것저것 2억 2천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영국 유학 못 보내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2억 에서 3억 선이래요. 3억 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거기서 세금 빼야 되는 것 말고 포함해서 어쨌든 그로스로 3억 정도 되는데 외부 영입 이사 외국 회사에서 영입하거나 외부 영입 이사는 얼마 인지 아세요? 7, 8억 같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생각해낸 대로 열심히 사는 거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돈인데 그 돈을 정액으로는 의미 없다 그랬죠. 물가 상승 때문에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보험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메이는 어때요? 물가 지수를 반영하죠. 더블엑스가 6만 원일 때 보너스하고 더블엑스가 8만 5천 원일 때 보너스가 다르잖아요. 앞으로 더블엑스가 8만 5천 원 20년 가겠어요? 또 오르겠죠? 9만 원 9만 5천 원 10만 원 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21% 보너스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다이아몬드 보너스는 4억이에요. 한국 다이아몬드 보너스는 1억 5천 정도 되고요. 차이 나죠. 완전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메이는 네트워크로 준비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준비해도 계속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과 삶이 분리될 일이 없고요. 내용이 아메이 사업에 주축이 되는 제품 이런 게 전부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게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메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아메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기찬 사건 사고 매일 해야 되는 식사 내가 급하지 않다고 내가 밥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밥하고 매일 청소하는 거 이사 은행 관련 일들 이런 것들이 급하고 하고 살아요. 이런 거 김장 담글 때 김장 담그죠. 급하지 않다고 김장 담글 거 1월 달에 담그지 않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나와 가족의 건강 안전한 미래 준비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아메일을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완벽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살았더니 이런 몸이에요. 제가 이런 장 구조 갖고 계신 분 이게 저의 마이랩이에요. 유익균 거의 빵 장내 마이크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거의 빵 유해균만 좋아요. 이건 뭐예요? 유해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염증 없이 사나 봐요. 옛날에 만화쯤 포스토바이오틱스 균형 났죠? 이게 저의 장애 상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첫날은 완전 우울했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22년을 먹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순간 아 먹어도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먹어도 소용이 없나? 왜 장이 하나도 안 고쳐지고 저 모양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마 안 먹었으면 저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더 작아서 어떻게 해요? 유해균도 이쯤 안 있을 거고요. 포스토바이오틱스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완전히 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암에이하기 이전에 당뇨였고 저는 그때 이미 온몸이 건조증이 심해서 온몸 습진 상태였고 탈모 있었고 머릿결 너무 안 좋았고 습진과 염증에 시달리다 못해 통증이 서른 여섯 일곱부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해서 누워 있다가 움직이면 돌아 누우려고 움직이면 한 번씩 등 근육이 악소리나게 통증이 있어서 잠깐 못 움직이고 있다가 한 3, 4분 있다가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나 못 걷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63인데 한 달이면 제가 64대예요. 그런데 여의도의 지하철 계단 걸어보신 분 여의철 지하도 계단 어마무시하게 무섭지 않아요? 쫙 천국을 갈 것 같은 계단 그 계단을 쉬지 않고 걷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그런데 제가 리플렉서 나오기 전에는 교대 교대 계단도 중간에 쉬었다 올라갔어요. 리플렉서 나오고 라이더 나온 다음에 라이더 나온 다음에 라이더 나온 다음에 제가 라이더 하면서 그 계단이 무섭지 않고 이렇게 서서 강의하는 것도 안 힘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약간 우울했다 그날 밤에 정신을 차렸어요. 야 너 죽었겠다. 암에 아니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이게 부족하면 엄청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몸에 지방돼서 안 되는 거고 엄청 건조해져서 뇌는 마를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인지 능력이 낮아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렉 검사 인지가 낮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뭘 실수하면 어 나 인지가 낮아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인지는 머리가 나쁜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올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아 내가 암의 애가 아니었으면 죽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두 돌 세 돌 거의 다 돼가는 아기의 장 상태예요. 내가 얘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6학년짜리 아이 ADHD가 많이 좋아진 내가 이 친구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먹었고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완전 대박이죠. 이런 엄마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게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조식품을 보조식품으로 저는 아까의 그 부족한 장을 채우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우리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러고 나서 엄청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3, 4일 지나서부터 약간 호흡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저 원래 슈크 있었고 호흡곤란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호흡이 불편해지면서 숨을 몰아쉬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내가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쉬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저는 되게 즉각적으로 와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아까 몸이 저 상태이기 때문에 쌓여서 몸을 잡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맨날 저의 아팠던 과거를 얘기하면 하룻밤을 새도 다 못할 만큼 증상이 많은데 그걸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제일 힘들어해요. 그만 얘기해 놓고 아팠던 얘기만 그러는데 제 장을 보면서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피부건조증도 없이 습준도 없이 염증도 없이 통증도 없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못 걷는 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차는 의자가 이렇게 약간 앞이 높잖아요. 다리로 혈액순환이 진짜 안 되겠죠. 그래서 차에 오래 앉아있다가 딱 일어날 때 각도 잘못 틀면 무릎 아래로 마비가 오는 사람이었어요. 무릎 아래로 마비가 와서 제가 미팅을 못 간 적이 있어요. 무릎이 아예 안 움직여요. 덜렁덜렁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심한 사람이라 그 나머지를 다 보조식품으로 채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과 삶이 분리되는 일이면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이 내 건강을 책임져주는 일이니까 22년을 하는 거고요. 그 일이 내 삶에 내가 원했던 부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여행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필품을 쓰면서 우리 가족보다 건강해지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면서 내 삶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아멜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멜일에서 그럼 맨날 그렇게 나오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냐 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니다 보면 너네들이 많이 버니 너네들이 많이 받아가니까 아멜일 제품 비싸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려요. 보통 우리는 생산과 광고 유통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계에서 소비하는 거를 되게 익숙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광고 유통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생산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면 쓰기 싫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아멜일 하기 전에는 백화점 매니아였었어요. 그런데 아멜일 하고 이후로 지금까지 백화점을 거의 잘 안 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아니까 광고 유통비가 어느 정도냐면 백화점에 약간 백화점은 잘 팔리는 데일수록 앞으로 빼주잖아요. 자리를 좋은 데 자리를 한 번씩 바꾸죠. 그 자리를 바꾸는데 여성 의료점은요. 웬만하면 다 35%예요. 백화점에 가져가는 수수료가 30% 35% 어떤 데는 30%도 있대요. 그래서 그 수수료 주다가 망한다고 어떤 청바지 회사는 나와서 이대 앞에서 따로 하잖아요. 자기는 수수료 그거 내느니 좀 덜 팔고 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백화점의 프론트로 나와있는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데는 백화점에다가 임대료는 안 내는 거 아세요? 임대료는 안 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거기는 임대료가 5% 6%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다 딴 데를 주는 거예요. 내 백화점에서 그런 걸 사면 다 맞은 백화점 사장이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통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돈을 버는 방법은 뭐예요? 가게를 차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공장을 차리거나 여러분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여기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생산자가 되거나 광고 유통을 하거나 그런데 나는 이걸 할 능력이 아직 없거나 베이스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사업한다고 누구나 생각해보는 게 여기 아니에요? 나보다 해볼까 하면 화장품 가게 해볼까 옷 가게 해볼까 커피숍 요즘엔 뭐가 잘 되나 커피숍이 잘 되네 그럼 커피숍 요즘엔 뭐가 잘 되나 빵집이 잘 돼 빵집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우리가 유통사업이에요. 자영업 그런데 이런 광고 유통사업에서 여기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죠. 뭘 하고 악의 내지 않고 악의 내지 않고 뭐 하는 걸로 하도록 사람들한테 돌리는 걸로 하도록 돌리고 하도록 보여주고 내가 제품 설명하는 걸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사람을 만나면 가게 문을 열었고 내가 사람을 안 만나면 가게 문을 닫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누굴 만나다가 3시쯤 들어와야 될 때 아 어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면 가게 문 한 시간 더 여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가게 문 연다고 누구나 다 물건 사는 거 아니니까 물건 사는 건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만나고 다니는 게 내 몫이고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보통의 광고 유통에서는 한 60에서 80% 90%를 받는다면 그것도 공산품에 한해서예요. 그게 원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마진이 35%거든요. 그런데 그건 공산품에 대해서 기호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장품 우리 제품지와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은 기호품으로 분리돼요. 그래서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마음 먹고 나 이번 한 달 일하고 끝내 이런 마음으로 크림엘X 슈프림엘X 한 통 사가지고 한 열 통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300만 원씩 받아도 안 걸려요. 기호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옷도 마진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35%의 제한을 받는 건 공산품 생필품이에요. 그럼 35%가 왜 우리는 그럼 35%인데 딴 데보다 우리가 더 적다고 생각하냐. 보통은 여기 벤더들이 두세지 끼거든요. 벤더 낄 때마다 35%인 거예요. 200원에 받은 제품 35% 붙여서 35% 붙여서 받은 제품에 35% 붙여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제조 원가의 5배 이상 되는 돈을 지불하고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생산비를 좀 더 들여.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를 무조건 다 잘하지 않으니까 광고를 좀 못해도 제품이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품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좀 덜 했어요. 그냥 디스트랩스 써봐. 그냥 이거 손이 거칠어지지 않고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고 줬어도 그 사람이 써보고 야, 너네 거 쓰고 주무수핀 없어졌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려니 제품은 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되게 잘 만드는 보통의 일반 회사의 생산비용의 2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35%를 적립했다가 이 소비자들은 적립했다가 우리에게는 돌려주고 소비자들은 그냥 자기가 쓴 만큼만 돌려받고 우리는 내가 계속 광고하는 거로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안 할리오 사실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할리오가 없다. 그런데 할리오는 태산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내 인생에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분리해서 나한테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빼고 거기에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넣자. 그래서 이 리스트를 쓰고 또 내가 아멜을 하면서 손해볼 것들. 내가 아멜을 하면 내가 잃어버릴 것들. 아멜을 하면 얻을 것들. 했더니 어떤 게 나왔을까요? 아멜을 하면 잃어버릴 것들에서는 나의 시간이에요. 그 당시 나의 시간은 범죄력 빵이지. 그냥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는 거죠. 경제적으로 한 상태에서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아침잠 좀 안 자는 거, 드라마 포기하는 거. 저는 드라마는 안 봤지만 아침 드라마도 안 보고 드라마는 안 봤지만 TV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다 빼고 아멜을 해보자라고 생각했더니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거. 빵집, 맛집, 영화, 드라마 여러분 좋으면 광고해요 안 해요? 하죠. 그거를 아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야죠. 저는 더블엑스가 정말 좋았거든요. 더블엑스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졌고 오메가3 먹고 온몸에 염증이 없어졌고 카로틴 먹고 머릿결 좋아지고 구내염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입안에 빵구났어? 그러면 이스티비 카로틴 들고 뛰어가서 먹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3명의 광고할 사람이 있는데 그 3명이 여러 번 말 듣고 그래? 정말로 더블엑스 먹으면 피곤하지 않아? 우리 남편 사줘야 되겠네. 아 정말 그 샴푸 쓰면 머리가 안 빠져? 아 그럼 나 써봐야 되겠다. 요즘에 머리가 빠지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광고를 듣고 물건을 쓰는 사람이 새 사람이 생긴다면 이렇게 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이란 말이 되게 우습지만 제가 그동안 전 설명할 때마다 이걸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20만씩 이 사람이 쓴다고 가정하고 너 20만 쓰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암의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달 안 불러요. 암의 제품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일주일도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넉넉잡고 한 3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암의 제품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 되게 이걸 암담해해요. 암담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한 3개월 걸릴려나? 그래도 아줌마들은 한 한두 달? 얘기하고요. 26, 27살 젊은 남자들이 이걸 보여주면 부르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은 이 정도가 한다는 거예요. 80만,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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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4명이 20만 하는 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오늘 처음 암의를 봐서 난 정말 못한다. 6개월도 있어요. 6개월 만에 이걸 해도 괜찮아요. 1년 만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이 1, 2, 3번에게 광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또 광고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열심히 광고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물건이 좋아서 광고하게 되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6개월 걸렸는데 이렇게 되는데 6개월 걸리면 1년 만에 나는 13명이 되는 거예요. 13명. 6개월 만에 4명이었는데 1년 만에 13명. 그런데 또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이 파란 1번하고 같이 초록색 1번을 가르쳐서 여기가 광고를 또 잘하게 되면 그다음 1년 반은 40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다음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40명이 20만씩을 다 쓴다면 800만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천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20만 하면 3%, 60만 하면 6%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데 이런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늘어나는데 내가 더 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테이지로 1차 보너스를 줘요. 1차 보너스는 내가 얼마나 많이 광고했냐의 게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20만씩 쓰면 이 사이 어디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20만씩 쓰면 나한테 돈이 한 백 몇 십만 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리플렉서 사고 L사 샀다 그러면 천만이 넘겠죠. 천만이 넘으면 21%, 21%를 받아요. 21%를 다 받나? 전체 다 21%가 계산다면 나오는 어떤 얼만큼 보너스가 형성되냐면 한 350에서 38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형성이 돼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나 혼자 다 가시면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 3%를 나눠줘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 6% 나눠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 6%가 세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0, 80, 80 해갖고 382, 24 260만 여기 12%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12%에서 3%, 6% 다 빼주고 나머지 리사함에 가져가는 거니까 겹치는 보너스가 없어요. 아메이진 아메이는 그래서 이 사람의 6% 다 가져가고 360만에서 이 사람들이 12%, 12%, 12% 다 가져가고 남는 돈이 내 거예요. 그래서 남는 돈이 한 200에서 한 250 사이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런 구성으로 가는데 그래도 그러면 맨날 맨날 네가 제일 많이 벌겠네? 아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세 명 더 벌려서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면 이 사람이 돈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누가 먼저 가입했냐는 광고의 순서고요. 돈을 버는 순서는 광고랑 관계 없어요. 돈을 버는 순서는 내가 더 많이 한 사람이 가져가요. 광고를 더 많이 한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저랑 최은정 사장님 사이에 둘이 있어요. 스폰서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쓰는 것의 21%만 받아가지 제가 다이아몬드 이후 수석 이후 이렇게 그룹을 키워도 더 이상 가지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다 갖고 오는 거고요. 그렇게 천만을 한 번 하면 SP라고 그러고요. 천만을 세 번 하면 GP라고 그러고요. 천만을 여섯 번 하면 플래티늄인데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광고한 크기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건데 계속 기준이 뭐예요? 천만이잖아요. 천만이니까. 그러니까 여섯 번 천만을 하니까 다달이 오는 보너스는 거의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신기해서 여섯 번 하는데요. 세 번을 연속해야지 플래티늄을 인정해요. 저는 그게 5, 6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됐었어요. 아니 왜 저러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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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을 하는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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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띄고, 천, 띄고, 천 띄고 하면 PT예요. 플래티늄은 이거 해주잖아요. 리더십이나 자격도 주고 정식사업자로 인정해주고 이때부터 미국 본사의 명패가 올라가요. 그런데 2,000, 2,000, 2,000 띄고 2,000 띄고 2,000 띄고 2,000 띄고 5번을 2,000을 했어. 1년에. 그러면 1억이잖아요. 누가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GP고 PT로 몰라 한 번 더 해도 한 번 더 하면 되지만 띄고 띄고 띄고는 여섯 번을 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계속 궁금해서 저 연속이 왜 붙을까? 왜 저 연속이 저렇게 중요할까? 왜 천만을 천만을 하더라도 세 번 붙인 사람은 PT인데 2천만을 하더라도 세 번을 못 붙인 사람은 왜 GP일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플래티늄이 될 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아 탤러만 다니지 말라는 거구나.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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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을 하는 건 판매로 천만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결국은 연속화라는 건 지속적으로 쓰거나 성장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만 이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저는 플래티늄 이후부터 제 파트너들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천만을 내가 파트너들을 성장시키면서 천만을 하면 당연히 열두 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맨날 천만을 하고 쉬고 하고 쉬고 하고 쉬고 하면 예를 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1년 12달 천만을 해야 연말 보너스가 천만 원은 나오잖아요. 그렇게 연말 보너스가 천만 원이 나오면 수입이 살만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런 플래티늄을 세 사람을 내가 후원하면 나에게 에메랄드라는 핀을 주고 수입이 확 뛰죠. 이제 생각을 벌써 하신 분은 계실 거예요. 1차 보너스 21%로는 1년 내내 1차 보너스를 해도 내가 받는 돈은 4천에 4천5백 정도예요. 거기서 더 가려면 2천만 3천만 막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는 못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PT가 플래티늄이 되도록 도와줬어. 그러면 연봉이 이렇게 늘어나고 보너스가 나와요. 20을 보너스가 뉴핀 보너스가 아까도 플래티늄이 돼도 보너스가 나와요. 보너스가 아까 B70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920 나와요. 파운더스는 1150 나와요. 그러면 PT 플래티늄을 셋 했더니 에메랄드가 셋 더 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는 연봉이 1억에서 1억 6천이고 이게 뉴핀 보너스거든요. 2060 나오고 이거 다 바뀌었다. 1000 얼마인데 이거 제가 못 고쳤네요. 1000 얼마예요. 1000 얼마로 바뀌었고 그다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1400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 세미는 아까 플래티늄으로 큐를 6번 했는데 12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리더십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여행점수라는 게 있어요. 여행점수가 되면 여행을 가요. 이번에 치앙마에 가는 사람들은 지난 해견년도 여행점수가 된 사람이고 또 이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여행점수가 되는 분들은 내년에 사뽀로로 가죠. 그거는 다이아몬드들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후부터는 여행점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요. 그래서 줄 서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러는 김두남 씨는 수익구절 딱 보더니 일단 다이아몬드를 가자. 다이아몬드를 가면 여행점수가 뭐고 계산하지 않고 가도 되니까 그냥 다이아몬드를 가자.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엄청 빨리 서둘러서 간 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이 이번에 갔던 크로아티아고요. 매번 여행마다 나를 기대하게 하는 감독 이벤트가 있는 그리고 내년에는 시드니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된 다음에 나만 다이아몬드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성장하려면 이 사람들도 적어도 돈은 나도 이제 수입이 좀 돼요. 이 정도로 되려면 파운더스는 돼야 된다 그랬죠. 파운더스는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플래티늄이었던 분들이 전부 파운더스 PT가 되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더 후원해서 이 밑에서 파운더스 PT가 4명만 더 나오면 그러면 수석이란 핀을 주고요. 그리고 수석은 연봉이 이 정도로 올라가요. 수입이 확 좋아지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여행을 가는데 수석 이상부터는 옛날에는 퍼스트였는데 이제 비행기들이 퍼스트 클래스가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수석들이 전부 비즈니스를 타고 그 대신 다이아몬드 이상 다 비즈니스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이상까지 다 비즈니스를 타려면 비즈니스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우처를 줘요. 상품권. 상품권은 다이아몬드인데 비즈니스를 탄다 이코노미를 탄다 그러면 이번에 크로아티안에 300만 원씩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인당 600만 원의 바우처가 나오고 그런 게 그때그때 조절이 되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나 그냥 이코노미 타고 바우처 주면 안 되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되고 처음에는 그 바우처가 더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 오래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바우처보다 편하게 여행 가는 게 더 좋아서 요즘에는 아 나 그냥 바우처 말고 난 그냥 저기 이코노미 안 타거나 비즈니스 탄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이제 방도 달라지고요. 수석이 되면 이제 거실 딸린 방 그리고 저기 그 치앙마이 같이 그런 데 가면 거실 딸린 방 옆에 집무실도 있는 방 뭐 이런 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까지는 파트너가 큐를 했냐 말았냐 뭐 이런 거 PT냐 뭐 이런 거 큐식스냐 이런 걸로 가는데 수석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무조건 내 파트너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를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후원한 사람한테 이런 점수를 줘요. 자격 점수. 파운더스 PT 1점 에메랄드 1점 5점 다이아몬드 3점 여기 에메랄드랑 다이아몬드가 많아지면 점수가 막 높아지겠죠. 근데 점수만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 밑에서만 막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밑에서만 막 일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파운더스 PT 이후부터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숟가락 얹을까 봐 아메이가 제한을 뒀어요. 한 레그에서 올라오는 점수는 수석까지 9점인가 6점인가 6점이 끝 그 다음에 더블은 9점 그 다음에 12점 이렇게 이렇게 점수도 제한을 두고요. 그러니까 수익구조에 요소 요소에 사람이 잔머리 굴릴 수 있는 건 다 차단해놔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리고 수석은 이렇게 점수가 10점이 되면 수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중에 한 두 명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16점 되겠죠. 3점이니까 그러면 파운더스 수석이 돼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운더스 PT 파운더스 PT 이렇게 이렇게 되면 16점이죠. 4, 6, 20 4, 3, 12 그렇죠. 4, 3, 12 13, 14 15, 16 그런데 이렇게 전부 네 줄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도 없어요. 네 줄이 전부 파운더스 PT여도 여러분이 파운더스 수석이 될 수 있어요. 파운더스 PT 3명 3명 3, 3, 3, 3점이잖아요. 나는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가 아직 못 갔는데 어찌하다 보니 파운더스 필레트님에 내가 엄청 집중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천만점 파운더스 PT 두 사람씩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럼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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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점 3, 5, 15, 16 이렇게 해서 파운더스 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블은 또 달라지죠. 더블은 레그가 더 있어야 돼요. 밑에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숟가락 얹을까 봐 두 레그 더해 그거예요. 8 레그가 됐는데 8 레그가 다이아몬드이거나 아니면 다 이런 파운더스 PT 줄로 영성이 되면 여기 3점이잖아요. 다이아몬드랑 똑같죠. 그러면 3, 8, 2, 24 25 그러면 더블이에요. 더블이 되면 수입이 한 4, 5억쯤 돼요. 그 정도 되는 돈이 여러분 수입으로 계속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들한테 한 달에 1년에 1억씩 줘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 네트워크에 우리 아들의 기여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혼자 자기가 자고 아침에 혼자 학교 가는 날도 많았고 그리고 엄마 없이 4학년 5학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 네트워크에 우리 아들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무슨 일 있으면 다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싱가포르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싱가포르 여행 가려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약간 이번에 싱가포르 여행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나 이번에 조금만 지원해주면 안 될까? 200? 그랬더니 난 100만 원 100만 원만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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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다 싱가포르랑 뉴질랜드 친구들이 많아서 다 숙소랑 해결되는 거예요. 가면 다 대접받고 다니는 여행이라 항공권이 좀 비싸지 숙소비는 별로 안 든다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줘서 보냈는데 전 아들한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입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아들한테도 혜택을 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건강은 계속 좋아지고 아까 그런 처참한 장을 보고 잠깐 놀랬지만 저 처참한 장을 계속 보완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트비를 더 많이 먹던가 그래서 제가 저 마이랩을 한 이후로 달라진 건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바뀌면서 막 움직임이 많아져서 밀크시스를 두 배 이상 늘렸어요. 그랬더니 모미터 컨디션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몸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방법을 모르고 약을 먹는 것보다 방법을 알고 내가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저거를 그냥 저거 되면 되게 좋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서 1년에 4억에서 5억의 돈이 지속적으로 돌아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꿈을 꾸셔야 돼요. 저는 맨 처음에 그런 꿈을 꾸고 일은 못했지만 아메 사업을 알아보고 진행하면서 이거는 아까 서서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돈 많이 번다고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했는데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 사람이 월 100만 원 200만 원 소득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평생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일 자체가 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일 자체의 봉사라는 성격도 있고요. 일 자체의 보상이라는 성격도 있고요. 일 자체의 내가 남을 건강하게 하려니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나는 점점 건강해져. 계속 몸을 찾아서 공부하고 건강하게 돼. 그런데 아티스트리가 있어. 이래.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미용을 얘기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어딘가 강의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얼굴 화장도 막 다 뜨고 막 얼굴도 자꾸 늘어지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날은 팩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아주 아메이는 저에 맞춰서 딱딱 물건을 만들어줘요. 저는 3D V-up 리프팅 패치 대박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틀에 한 번 쓰는 게 목표예요. 사실 그렇게 못해요.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진짜 그거 한 날은 그 다음 날 이렇게 얼굴을 만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완전 탱글탱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주니까 그런 생산 공장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을 하면 일과 내 삶이 분리되지 않아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서 후회할 일 없고요. 지금부터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연봉이 4억이 되면 무엇을 하실지. 너무 상상이 안 된다. 연봉 2억이 되면 무엇을 하실지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은 현재를 해결하는 시간에 투자해요. 애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불러면 찾아가고 대부분은 현재를 해결하는 시간에 내 하루에 90% 이상의 시간을 써요.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메인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아메인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현지와 미래를 같이 해결해버리는 거죠. 제가 아메인을 2000년 10월에 미팅을 나와서 처음 나왔을 땐 어리버리 했었고요. 하려고 마음먹지도 않았고 10월에 미팅을 나와서 약속 때문에 한 2, 3개월 잘 듣다가 12월에 제가 결심했어요. 12월 크리스마스에 확정했어요. 아메일 해봐야 되겠다. 확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메이가 너무 믿어져서 너무 궁금한데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품 사서 피부에 채우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아메일 계속 안 한다 그래서 나한테 노하우를 안 가르쳐주나 보다. 사기도 믿는 사람을 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야 되겠다. 한다고 말해야 되겠다. 최은정 사장님한테 한다 이거. 뭘 해야 되냐? 또 에이코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진짜 이거만 하면 되냐? 안 되면 어떡하냐? 안 되면 내가 리치 리버스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누구 따귀를 때릴 수도 없고 누가 책임지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책임진단 말은 안 해요. 웃으면서 언니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6개월만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 자기가 3년 반 했는데 아직 3개월 연속 하는 사람도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전 아무리 봐도 이걸 왜 못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왜 못해? 그냥 책 읽고 음원 듣고 맨날 하던 일은 아니지만 아니 이거 1억을 죽을 때까지 준다는데 안 하겠어요? 1억을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걸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거만 하면 되냐? 사업 설명 10번 좋다. 한다 난. 근데 사업 설명 10번 해서 3명 미팅장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없냐? 없대요. 소비자 관리 한 달에 몇 명한테 얼마 PV 올려야 되는데 진짜 없냐? 없대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좋아.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한다고 결정하면 사실은요. 첫 달에 사야 되거든요. 400만 원. 전 제품 사야 되거든요. 이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도 이라고 그랬냐면 나 이제 할 거다. 그런데 내가 딱 이 수익구조가 자신이 없다. 이것만 확인해봐줘라. 내가 제품이랑 사업은 다 알았다. 그런데 이것만 확인해봐줘라. 왜냐하면 나 이제 한다고 말해서 누구한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메일 얘기하면 난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난 아메이 하다가 만 사람 뭐 하다가 만 사람 이 사람을 제일 듣기 싫어하니까 이거 하지 않게 말리려면 지금 말려라. 수익구조가 남편한테 받아달라 그랬고요. 그때 우리 남편이 그걸 꼭 해야 되겠냐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괜찮긴 한데 야 사기도 믿어야 치지 않냐 아직도 내가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기로 결정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미팅 나와서 알아보고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첫 달에 다 됐을까요? 사업성의 열 번은 절대 안 돼요. 열 번 될 것 같죠? 안 돼요. 대신에 뭘 생각했겠어요? 아 열 번이 목표면 열 번이 안 되는구나. 그냥 매일 하자. 매일 하면 열 번은 내가 너를 만나겠지. 그래서 열 번을 만나서 오늘 사업성 여기 딱 이게 아니고 나 늘 하던 거니까 늘 하던 대로 하지 뭐 이런 마음. 그래서 그냥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서 샌다는 속담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혼자 쓸 때 안 하다가 나가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 계속해서 20일 동안 진짜 혼자 있어요. 아무도 못 만났어요. 20일 동안. 그러다 21일째 우리 집에 화장품 화장품 아줌마가 오신 거예요. 화장품 아줌마가 지금 다이아몬드예요. 제가 그 화장품 아줌마한테 사업 설명을 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업 설명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 하니까 사업 설명이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10번에서 실패한 10번을 못한 건 10번을 하려고 준비하고 요입당을 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만나면 등장하는 거예요. 만나면 어때요? 이러다가 30분 지나서 분위기 바뀌면 못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그동안 안 한 날 많아요. 그런데 그 뒤로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아니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도 한 4, 5년 동안 단 하루도 사업 설명을 안 한 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65일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저에게 휘일은 없는데 주말에 일했으면 수요일 날 오전에 쉬고 목요일 날 오후에 쉬거나 화요일 날 오후에 쉬거나 뭐 이렇게 반나절씩 쉬고 반나절씩은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초기에 느낀 건 단 하루라도 쉰다는 생각하는 순간 뇌가 이더라고요. 그래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암의 일을 하는 걸 훈련하면서 저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해결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1년 8년 만에 됐으니까 사람들은 대신 제가 엄청 부자로 돈을 펑펑 쓰면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2002년 8월 말 마감해서 2002년 9월 1일 후 다이아몬드예요. 2003년 2월 말부로 남편의 사업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이 갖고 오는 정기적인 수입은 없어요. 그런데 2003년 2002년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2003년 2월 말에 우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2003년 10월에 우리 아이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보낸 그 6, 7년 그리고 영국에서 보낸 4년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메이 연말 보너스 저는 연말 보너스에 목숨 걸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 부자였냐 원래는 가난했고요. 제가 이런 얘기 모르는 너무 싫어해요. 우리 남편 자기 돈 없는 얘기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둘 다 가난한 집 딸 아들이었고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우리 남편에서 돈을 벌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맨날 난 연봉 1억이 될 거야 연봉 1억이 될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38에 연봉 1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우리 남편 연봉 1억으로 평생 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봉 1억이 넘고 2년 만에 제가 연봉 1억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저희 아메이가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2년 만에 저의 통장에 1억이 모여 있거나 5천만 원이 모여 있었으면 제가 아메일 안 했을 거예요. 연봉 1억 2천인 사람이 1년에 버는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벌어본 사람 알더라고요. 연봉 1억 2천에 받는 돈이 지금은 더 적어졌어요. 그 당시 24,5년 전에 연봉 1억 2천이면 실수령액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면 7,800 들어왔어요. 2천만 원을 일시불로 보너스를 받을 적도 있었는데 2천만 원 일시불로 받을 때 얼마 갖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1,100 몇 십만 원 갖고 들어와요. 아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이 지났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아니 왜 연봉이 놀랐는데 돈이 안 모여? 저도 경영학과 헛 나온 거죠. 우리 남편이 계산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너 옛날에는 슈퍼에서 갈치 사먹다가 지금 제주도에서 갈치 사먹잖아. 제주도 갈치 얼마인 줄 아세요? 슈퍼 갈치 만 원일 때 제주도 갈치 7만 원이에요. 이런 거 사다 먹는 거예요. 갈치를 좋아하니까. 제주도 갈치를 먹고 나니까 슈퍼 갈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먹었냐면 제주도 갈치 16만 원까지 먹어봤어요. 비쌀 때. 그러지 너 옛날에 제주도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1년에 2, 3번 3, 4번 가잖아. 맞아. 그리고 너 옛날에는 친구들 만나서 밥 맨날 안 사는데 지금 맨날 밥 사잖아. 맞아. 집안에 대소사 있으면 네가 돈 다 내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6,000일 때 6,000일 때 받는 돈을 그 상태 그대로 살면서 나머지 6,000에서 좋아. 3,000은 이자라고 저기 세금이라고 치고 3,000만 원만 맨날 모은다고 쳐도 6,000밖에 안 돼요. 2년 모으면.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다 써버리니까 통장에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돈을 이 돈을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다고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나도 돈을 벌어와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해. 그런데 나는 나는 돈을 50가지만 벌 거야. 그런 얘기 계속해요. 나보고 뭐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계속 난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이 공부도 했고 CC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암해를 한 것도 아니고요. 하다 보니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해결하게 됐고요. 그러려니 제가 현재 일을 해결하려면 암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업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현업처럼 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걱정하는 존재예요. 평범한 사람은 걱정하느라 의미 있는 행동을 못하고 위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적정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과 위너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전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을 쳤어요. 나는 걱정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나에게 의미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거는 미래를 해결하는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 되게 좋아요.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 책이 몇 권 있는데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거든요. 책 정말 좋아요. 제가 많은 분들이 근데 다 저처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의미 있는 행동에다가 먹이를 주시겠어요? 걱정에다가 먹이를 주시겠어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저의 강의를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걱정 한 개라도 덜고 하루에 하나라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하셔서 여러분이 2년 후 3년 후 1년 후 어느 여행지에서 혹은 어느 AP에서 저를 만나면 그날 이후에 제가 아메리 현업처럼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